시작해요!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분들! 리넥짱입니다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송주불냉면 먹었던 그 매운 양념장이 좀 남아서 같이 넣고 만든 오징어볶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가 좋아하는 요 우동사리면을 넣어서 먹을 거고요 여기는 밥이랑 같이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섞어서 오우 와! 엄청 매운 냄새가 우선 오징어볶음을 간절하게 먹을게요 오! 맵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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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.. 양념장 뭐지? 와우 짭짤 짭짤 여긴 흠 흠 자 양념장 결혼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설탕 음~~ 하아 소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오쌰고라 음~~ 너무 맛있다 아...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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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런비지구있다 인하짱입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